내 동생 어때요? 내가 사랑하는 하나뿐인 동생인데 체변한테는 허락할 수 있어 우리 가족 전부 다 허락할 수 있어 그래서 자 둘이 사귀라 그러면 오늘부터 이빌 콜? 웬수 딸이어서 이용한 건 이용한 거고 너 너 나한테 정말 아무 관심 없었어? 나한테 단 1%도 마음 없었냐고 아니 무슨 일이야? 생전 아픈 적 없는 내가 열이 펄펄 끓어 누굴 만난 거야? 아 그 기자 놈 아니면 최변 같은데 눈이 퉁퉁 부어서 기운 하나 없이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와서도 내내 이불 속에서 안 나오고 이거 증상은 딱 상사병인데 최변하고 싸웠나? 최변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라 네 지효야 지효야 어머어머 어머 얘가 어머 어떡해 지효야 정신 차려 지효야 지효야 정신 차려 지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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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밀호야 지효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가자마자 전화해 네, 아버님.